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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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. 어허허허 난 항상 진지하다. 물이 이제 죽었다. 정경이는 앞에 엄청 많다. 이렇게 새비가 안 살아라구지. 난 또 낭만이가 한 3, 4, 5인 줄 알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완전 입질인데 에이 입질각이 했는데 벽이가 없네 벽으로 가 카메라 앵그릇 포기하고 저기로 갔어 다신 물이 왼쪽으로 간다 액션 버거니야 전개이냐 쭉쭉 갖고 간 데도 안 걸리네 입질이 감생의 입질이 아니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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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한마리 왔어 에이씨 스파트 으이씨 뽈락이 왔어 뽈락이 뽈락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씨 이게 뭐야 아아 뽈락 좋았어 구이영 구이영 뽈락이 더 큰 거 같은데 내게 더 큼 어 요 소주 두 잔 나오 소주 두 잔 가기지 야 은근히 살이 텅텅다 풍글탱글하네 왜 거기다 넣어놓게 뽈락인데 뭐 아이씨 아이씨 살이 쿵쿵해요 요 요 애들 애들 구워주면 엄청 좋겠는데 그러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 잡았다잉 거기 수심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 뽈락이 나와 보면 소주 두 잔 짜리 뽈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생명체는 있다 이거야잉 아 감색인가 에헤 또 뽈락이 북바리 북바리 북바리로 변신 좀 해봐 아 반 숟갈 짜리 수심을 더 내려 볼락은 방생 차이즈 없냐 15cm 이하 방생 너 두 마리로 16cm 넘었어 아 그러면 구워가지고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롤롤 generic 아 우잔 짜리다 야 몰락 네 마리가 살고 있음에 자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